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아홉 번째는요. 점탄력성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점탄력성은 우리 핵심 주제 여덟 번째에 배웠던 탄력성하고 거의 유사한데 좀 달라요. 뭐냐면 우리가 핵심 주제 8에서 배웠던 것은 점탄력성의 반대 대칭 개념에서 호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호탄력성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 여기가 P고 여기가 Q일 때 이렇게 수요곡선 내려오죠. 그러면 가격이 10원일 때 100개가 팔렸어요. 그런데 이 점 A에서 점 B로 옮겨갔어요. 즉 가격이 10원에서 5원으로 하락했을 때 판매는 얼마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150개가 팔렸다. 그래서 B점으로 이동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한 이 탄력성은 이 선분이 있죠. 이 선분의 탄력성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호탄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점 A와 B를 굉장히 줄여요. 굉장히 이 길이를 굉장히 줄이면 하나의 점이 나오겠죠. 그때 측정하는 게 바로 점탄력성입니다. 점탄력성. 그래서 자 뭐가 더 중요하냐면 우리 경제학에서는 점탄력성이 더 중요한데 우리 시험에서는 둘 다 잘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는 둘 다 잘 나와요. 그러면 자 얘를 우리가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사실 여기서부터 제가 좀 증명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거 그냥 한번 이해는 하시되 결론을 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냥 외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안 외우는 습성이 있어서 제가 증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시험을 위해서는 결론을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대부로 막 외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우다가 중간에 흘려서 잊어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간에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결론은 뭐냐면 자 우리가 그동안 수요곡선이 직선밖에 안 나왔죠. 그런데 보세요. 직선 수요곡선상에 이제 이 점탄력성도를 구할 거 아닙니까. 여기 A점의 탄력성, B점의 탄력성, C점의 탄력성, D점의 탄력성 이렇게 구할 건데 자 모든 점 위에 탄력성은 다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직선 형태로 된 수요곡선에서는 그런데 쌍곡선 형태의 수요곡선이 있어요. 이런 형태의 쌍곡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점에서 A점, B점, C점, D점의 모든 점에서 측정한 탄력성이 같다. 아주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오늘 배울 이 핵심 주제 9번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한번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마지막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 테니까 모자 공식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의 목적은 여기 지금 2점 있잖아요. 이 2점에서의 점탄력성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거 그냥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그냥 마음 편하게 이해 못해도 좋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아셨죠? 자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벌써 여러분들 겁이 나지만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호탄력성과 똑같아요. 이건 뭐냐면 자 요 DQ때문에 여러분들이 DQ하고 DP때문에 겁내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사실 우리 탄력성 공식에서 가격 P0에서 P0-P1 요거였죠. 그죠? 요것도 요것도 여기 사실 호탄력성에서 뭐 어떻게 되냐면 Q0분의 Q0-Q1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면 아까 점탄력성이 두 개의 선분을 굉장히 줄여가지고 조그만 점으로 만들 때까지 되게 줄인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요 DQ가 뭐냐면 Q1과 Q0의 요거를 요 사이를 계속 좁히다 보면 DQ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P0와 P1을 굉장히 좁히면 뭐가 된다? D, P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셨죠? 요거 요게 미분의 개념인데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식이 그러니까 결국 점탄력성이나 호탄력성이나 거의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식을 요걸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만들면 요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요 D, P분의 DQ입니다. 요게 뭐로 의미하냐면 기울기의 역수예요. 자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보세요. 요거의 기울기를 구할 때는 기울기라는 게 수평축분의 수직축이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 수평축이면 원래 DQ분의 DP 이런 식으로 돼야 될 텐데 이건 지금 요게 뒤집혔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의 역수라고요. 그러니까 탄력성은 기울기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자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우리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면 탄력적이었어요. 탄력성이 작은 비탄력적이었어요. 비탄력적이었죠? 기울기가 이렇게 작으면 탄력성이 되게 컸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일 수밖에 없겠네요. 공식에서 나오잖아요. 기울기하고 탄력성은 반대니까. 요 부분 때문에 탄력성이, 탄력성과 기울기가 서로 반대예요. 기울기가 크면 비탄력적이고 기울기가 작으면 탄력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게 기울기의 역수 부분이에요. 기울기의 역수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자 일단 결론에서는 자 모든 수요곡선상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값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점 탄력성에서는. 그리고 자 수요곡선에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것도 결론 중에 하나인데 결론 중에 하나인데 자 수요곡선에서 만약에 요점이 중점이래요. 중점. 이 수요곡선의 중점이면은 여기는 수요의 탄력성이 1인 겁니다. 1인 거예요. 자 보세요. 수요곡선의 중점에서는 탄력성은 1이고요. 요쪽 가격이 올라가는 요쪽으로 갈수록 탄력성이 점점 커지고 요렇게 내려갈수록 탄력성이 점점 작아져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는 무한대가 되고 여기에서는 0이 됩니다. 탄력성.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요 식을 보시면 보세요. 자 요 여기에서 점점점점 이쪽으로 가죠? 그렇게 되면은 Q가 0가 되잖아요. 여기 분모가 0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0으로 뭔가를 나누면 무한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무한대가 돼요. 그리고 여기로 쭉 가죠? 이렇게 되면 뭐가 0이 돼? P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식에서 P가 0이 되니까 요거는 0값이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요점은 무한대 요점은 0. 중점은 1. 꼭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야 탄력성이 커져요?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요쪽으로 갈수록 탄력성이 낮아지더라.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아주 중요해요.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매출액은 수요 탄력성이 1인 점에서 극대화된다.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매출액이 수요 탄력성이 1인 점에서 극대화가 되냐면 그 말은 수요 곡선 아랫부분이 요 면적을 보면 요게 뭐냐면 매출액이 TR이 돼서 P 곱하기, 아 자 매출액 자 매출액 TR은 P 곱하기 Q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P 곱하기 P 곱하기 Q니까 이 면적이 뭘 의미하냐면 요 2점에서의 가격, 가격이 B라면 C만큼을 판매해가지고 요 면적만큼의 매출액을 올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매출액이 수요 탄력성이 1인 점에서 극대화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의미에요. 지금 현재 중점에서의 이 네모의 면적이 요 점이 만약에 DE, F점이라고 쳐봐요. 요 F점에서 만든 요 면적보다는 이 면적이 더 클 거란 얘기죠.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만약에 F점에서 요기가 이제 총수입이죠.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요렇게 F점에서 점점 원점에서 가까운 DE, F, G점으로 옮겨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자 요 F에서 G점으로 이렇게 옮겨가면 매출액의 변화가 요만큼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게 되죠? 대신 얼만큼이 늘어나? 무려 이만큼이나 늘어납니다. 이만큼이나 늘어나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양은 요만큼인데 늘어나는 양은 요만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점점? 아 요쪽으로 갈수록 요쪽으로 갈수록 중점점에 가까워질수록 늘어나는 양이 많으니까 매출액이 즉 여기에 있는 사각형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반대쪽 측면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번엔 F, G니까 이번에 요거 지워버릴게요. 자 이번에는 요기를 한번 볼게요. 요 사각형 요거는 DE, F, G, H죠? 요 H점에서의 총수입이 이 정도 됐는데 자 보세요. 만약에 I점으로 옮겨갔어. 만약에 그 탄력성을 측정하는 점이 가격을 좀 올린 거죠. 그러면 이번엔 사각형의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크기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이번에도 H에서 I로 탄력성 그 점이 바뀌면 이 H에서 I점으로 갈 때 매출액 중에서 없어지는 부분은 요만큼이죠. 그죠? 요만큼이에요. 요게 사라지는데 생기는 부분은 얼만큼이야? 이만큼이나 생기죠? 그죠? 이만큼이나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점점 이쪽도 원점으로 갈수록 아니 중점 쪽으로 갈수록 매출액이 증가하고 여기에서도 중점 쪽으로 갈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다 보면 결국은 중점에서 극대값을 갖게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결론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에요. 우리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건데 중점에서의 수요 곡선이 직선의 형태라면 중점에서 탄력성 뭐다? 1이다. 그죠? 여기 가격이 가장 높은 이 P의 절편에서의 탄력성은 몇이다? 그쵸? 무한대다. 공식에서 보면 여기서 Q가 0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0이다. 그리고 어느 때 가장 매출액이 큰가? 탄력성이 1일 때 이래도 되고 왜냐하면 탄력성이 1일 때가 중점이잖아요. 중점에서 매출액이 가장 크다. 이래도 되고 수요의 탄력성이 1일 때 매출액이 가장 크다. 이래도 돼. 끝! 아 힘들어. 제일 중요한 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 모자 공식 한번 증명해 드릴 텐데 이게 결론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참고로 보세요. 아셨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닮음꼴이란 말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있을 때 각이 세 개가 다 같잖아요? 이건 직각이니까. 이 각이 세 개가 다 같은 삼각형을 우리가 닮음꼴 혹은 닮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삼각형은 어떤 관계가 놓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빗변이 6cm고요. 높이가 4cm 그리고 밑변이 2cm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 한 변이 3cm라는 걸 알았어요. 이 변이.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변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 변이죠? 그런데 얘네들의 관계가 지금 6대 3이니까 얘네들은 2대 1의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비율에. 그러면 이 놈하고 이 놈도 2대 1의 관계가 돼서요. 여기는 2cm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 변하고 또 이 변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과 여기도 2대 1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1cm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서로 닮음꼴이면 각각에 해당하는 변의 그 길이의 비율이 같아요. 왜 지금 이걸 보냐면 우리가 나중에 지금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 두 개가 닮음꼴이거든요. 지금 봐봐요. 얘네들 직각이죠? 직각. 그리고 이 변이랑, 아니 이 각이랑 이 거기랑 같죠? 그리고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닮음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인데, 자, 좀 지우고. 결국 요 놈과 요 놈의 비율이 만약에 2대 1이라면, 요 놈과 요 삼각형이 여기니까 요기랑 요거랑 같은 거죠? 요 비율도 2대 1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변이잖아요. 요 변과 요 변도 2대 1이어야 돼요. 그걸 이따가 보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우리 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요 닮음꼴이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 탄젠트 있죠? 기울기가 탄젠트였어요. 우리 삼각형의 기울기. 예를 들어서 요 변의 기울기를 구하는데 우리가 이 변의, 요 두 변의 길이를 알죠? 그럼 이 변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요게 만약에 A고요, 요게 B래봐요. 그러면 요 기울기는 탄젠트 값이 뭐냐면, 여러분들 요 A분의 B죠? A분의 B가 바로 요 각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 탄젠트 값이 요게 요거거든요. 요게 만약에 세타면 탄젠트 세타가 A분의 B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각을 알려면 CD분의 CE를 하던가, 아니면은 OD분의 OA를 해야 돼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는 기울기의 역수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요 각의 탄젠트, 요 각의 기울기는 몇입니까? 기울기는 방금 했듯이 CD분의 CE죠? 근데 만약에 이 기울기의 역수를 구하라고 하면 요거의 반대인 CE분의 CD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왜 구하냐고,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이제 증명을 하러 갑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증명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닮음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봐야 돼요. 자, 우리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게 요 2점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점 탄력성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이 여기가 A, 여기가 원점, B, C, D, E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려는 탄력성은, 자, 요거 요거 지금 가격의 변화율이고 요거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그래서 요 변화율을 요거를 요렇게 풀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DP분의 DQ, 그러니까 요 공식을 요렇게 바꿔서 쓴 거예요. DP분의 DQ고 Q분의 P예요. 그러면 DP분의 DQ가 뭐냐면, 지금 요게 기울기의 역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울기의 역수.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요게 변화분이거든요. 변화분. 수요량의 변화분, 가격의 변화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가격의, 자, 만약에 요걸 뒤집어 쓰면, Q분의 P였으면, DQ분의 DP였으면은 요거는 요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였을 텐데, 그죠? 요 기울기의 역수값이란 말이에요. P분의 Q니까. 왜? 기울기는 뭐예요? 사실 이 수평축분의, 수평축이 변했을 때, P가 얼마나 변했, 수직축이 얼마나 변했는지가 기울기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요게 기울기의 역수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의 역수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아까 봤듯이, C2분의 C2분의 CD, 원래 기울기는 CD분의 C2였는데, 기울기의 역수니까, C2분의 CD로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그런 다음에, P분의 Q는 뭐예요? 요 점에 P는 뭡니까? OB, 요 길이가 P죠? 그리고 Q는 OC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냐면, 5C분의 OB로 나타낼 수 있는데, OB의 길이나 CE의 길이나 같죠? 그러니까 OB 대신 CE를 분자값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지저분한데, 보시면 이제, 둘 다 요 값이 요거고, 요 값이 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CE와 CE가 서로 약분되네. 그러면 결국, OC분의 CD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OC가 뭡니까? 분 뭐죠? 그죠? 그 다음에, CD가 분자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요 OC가 뭐에 해당되냐면, 요 BE에 해당이 되죠? 요게 분모가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봐봐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그동안, 이거를 하려고 그동안 했던 건데, 지금, 요 삼각형 있죠? 요기는 다 분모가 되는 거예요. 분모가.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요 놈과 요 놈의 비율이, 이놈과 이놈의 비율과 같고, 그리고, 요 놈과 요 놈의 비율이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요 세 개는 다, 분모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지금 요 변이 바로, 요 변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분자가 되는 건 뭐냐면, 분자가 되는 건, 제가 빨간색으로 쓸게요. 요 삼각형이, 분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요기에 분자가 되고요. 요기 밑에도 분자가 됐죠? 그럼, 요 길이에 해당하는 게, 분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이제, 보세요. 요 2의 탄력성을 구하는 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자, 그러니까, 5c분의 5d, 꼭 요렇게 구할 필요가 없이, a2분의 2d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원래, 모자가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요 길이가 바로, 요 길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모자, 분모, 분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자, 그러니까 지금 요 위에 삼각형이 뭐예요? 분모고, 아래의 삼각형이, 분자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아, 이제 깨끗하게, 깨끗하게 좀, 다시, 제대로 하면, 이제 보세요. 자, 다 지우고, 결론, 결론, 따라서, 요 점의 탄력성을 구하고 싶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만약에, a, b하고, b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분모가 되고, 여기가, 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는 알고 있는 게, a, e 길이하고, e, d 길이를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분모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는, o, c하고, c, d 길이를 알고 있다? 이번에는, 여기가, 분모가 되고, 여기가 분자가 되는 거지. 이렇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아셨죠? 이게 굉장히, 시험에도 되게 잘 나와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기울기를, 여기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7편을 빼는 게 낫겠다. 자, 지금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왔어. 자, 아니, 너무 쉬죠. 자, 보세요.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있대요. 그죠? 그리고, 여기 a점이 있고요. 여기, b점이 있대입니다. 이 중에서, 탄력성이, 어느 게 가장 크냐? 아, 둘 중에, 어느 게 탄력성이 더 크냐?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 결론은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탄력성이 크니까, a가 b보다 크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외우지 말고, 한번, 제대로 한번, 그냥 한번, 모자 공식을 사용하면, a는 봐봐요. a를, 여기에서, 이렇게 수평을 그어봐. 그러면, 여기가 분모고, 그 다음에, 분모고, 여기가, 분자가 되는 거죠? 그럼, b는 볼까요? b? b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수평선을 그으면, 얘는, 여기에서 분모가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분자가 돼요. 분모가, a가 더 작고, 분모가, b가 더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a값이 더 크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안구하고, 그냥 이 직선상에서 구해도, 상관없어요. 이 직선상에서 구해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보세요. 직선상에서 구해도, 방금 전에 제가 일부러, 좀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왼쪽으로 했는데, 이것도 봐봐요. 여기 지금, a점이고, 이거, b점이에요. 그러면, a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분모고, 여기에서 여기가, 분자란 말이에요. 이 직선상에서 구해도, 그러면, b는 어떻게 되냐면, b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분모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분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b가, 분모가 더 크니까, b의 탄력성이 더 작은 거죠. 아셨죠?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 내용들이, 자,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자 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지우고, 지우고,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럼 방금 전에, 우리, 여기, 2점에 있는 탄력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f점이 있다. 그리고 여기, h점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f가 제일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이 크고,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h, 이런 순으로,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수요의 탄력성이, 직선으로 생기잖아요. 선형으로 생겼죠?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탄력성은 다, 다르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멈추면 됩니다. 아셨죠? 직선형으로 돼 있는, 수요의 탄력성, 이 직선형에 있는, 모든 점들의, 수요의 탄력성은, 다르다. 꼭 명심하십시오. 근데 이번엔 우리가, 뭐 배울 거냐면, 그, 수요 곡선의 모양이, 직각 쌍곡선으로 생겼대요. 직각 쌍곡선으로 생긴 거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지만, 어떻게 되냐면, 변수가, 요놈이, 요렇게 분모에 가니까, 우리 이런 거 배웠죠. y는, x 마이너스 1, 요렇게 생긴 게, 직각 쌍곡선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분수 형태로 돼 있어야 돼. 그럼 보통 보면, q는, p, n 분의 k,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점들의, 모든 점들의, 탄력성이 얼마냐면요. 이런 형태로 됐을 때, 이러면, 자, 여기 k는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n이 바로 탄력성인 거예요. n이. 그러니까, 얘 컨대, 봐보세요. 직각 쌍곡선의 식이, q는, 뭐, p 분의, 3, 2000, 이게 직각 쌍곡선의, 어떤 형태일 때, 이 직각 쌍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때, 요 점, a 점과, b 점에서의, 점 탄력성을 구해라. 그러면, 필요 없어요. 계산 같은 거 필요 없고, 요 3이, a 건, b 건, 3이, 다, 요 점 탄력성인 겁니다. 왜냐하면, 직각 쌍곡선의, 수요, 모든 점에서의, 점 탄력성은 같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건 어때요? q는, p 분의, 2000만이에요. 2000만. 그러면, 2000만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요게 p의 1승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요거는, 모든 점에서, 점 탄력성이, 1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고요? 몰라도 돼요. 아셨죠? 왜? 알 필요 없어요. 이거를, 또 증명하려면, 또 미분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겁먹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만 기억하세요. 요거다. 수요 탄력성은 바로, 요기인데, 모든 점에서, 다 똑같다.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이, 직각상 곡선인 경우, 모든 점에서, 수요 탄력성은,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자, 아까, 우리, 직선에서는, 이랬었잖아요. 요 점에서의, 요 매출액 사각형하고, 요 점에서의 매출액 사각형이, 달랐죠. 그런데, 직각상 곡선은,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지만, 모든 점에서, 수요의 탄력성이 같으니까, 그게 같아요. 매출액이 다 똑같아요. 즉, 요 점에서, 그은, 요 사각형과, 요 점에서, 요 사각형의, 면적이, 직각상 곡선을 다 갖고, 매출액이, 다 같다는, 의미입니다. 밑에 사각형이 같으니까, 그거까지 알아두세요. 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다. 2번이 제일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아, 진짜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 직선에, 수요 곡선이, 직선으로 생긴 게, 모든 점에서, 점 탄력성이 같다고, 자꾸 착각을 하세요. 왜 그런지, 내가 대충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배운 게, 호탄력성 아닙니까? 호탄력성니까, 직선의 탄력성을 배웠었잖아요. 선분 자체에, 근데 우리는 지금, 점 탄력성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 직선에서, 직선의, 형태의, 수요 곡선은, 모든 점에서, 뭐예요? 탄력성이 다르다. 명심하십시오. 아셨죠? 네,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핵심 예제 1번,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래죠? 옳은 설명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1번, 수요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수요의 탄력성은 동일하지 않죠? 모든 점이 다르다고, 계속 강조했었죠?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 중점이라는 얘기고, 매출액이 제일 크잖아요. 총수입, 매출액이 최대가 된다. 답이 2번이네요. 그죠? 3번, 어떤 가격대에서도, 그것보다 가격이 하락하면, 총수입은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높을수록, 총수입이 더 높다는 그런 뜻인데, 아니죠. 왜? 우리가, 배웠지만, 여기 중점에서 최대가 되잖아요. 중점에서 매출액이 최대가 되기 때문에, 어떤 가격대에서는, 낮을수록, 여기서, 이 영역에서는, 가격이 낮아지면, 매출액이 더 작아지고, 이 영역에서는 중점으로 가까이 가니까, 낮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매출액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다 그러면, 틀리죠. 자,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대에서는,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자, 이것도, 이거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여기 지금, 수요 곡선이 있죠? 지금 여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면, 여기 중점인 영역이잖아요. 그럼 요거보다 가격이 낮대요. 그러면 요 영역에서는, 0과 1 사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1보다 커 작어. 탄력성이 작잖아요. 근데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죠?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므로, 판매력과 상관없이 매출액은 동일하지 않죠. 요게 우하향하는 쌍곡선이어야 되죠. 모든 점에서 탄력성도 다르고, 매출액도 다 틀립니다. 자, 이제 2번을 보시면요. 자, 지금 수요의 함수가, 아,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이건 뭡니까? Q는 P분의 천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P하고 Q 중에서 요게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요게 모든 점에서의 수요 탄력성은 1이겠네요. 그죠? 자, 볼게요. 1번, 수요 곡선의 형태는 우하향하는 직각상 곡선. 맞다. 요렇게 생겼으니까. 2번, 어떤 점에서도 매출액이 천으로 동일하다. 자, 이것도 알아두세요. 보시면, 요놈을 고치면, P 곱하기 Q는 천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총 매출액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모든 점에서 천이에요. 매출액이 동일하다 그랬죠? 모든 점에서. 맞고, 가격이 10, 수요량이 100인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2이다.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지 간에, 그죠? 무조건 1이겠죠? 요게 1이니까. 탄력성이. 모든 점에서 다 1이라고 했으니까. 2번, 가격이 20, 수요가 50이어도 1이어야 되죠? 근데, 2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틀렸죠? 1이어야지. 판매량과 관계없이 매출액 동일하다. 얼마로 동일하겠습니까? 천으로 동일하겠죠. 자, 핵심 예제 3번. 자, 교재 49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수요함수가,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이래가지고 탄력성 물어보면, 그려서 푸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아까 우리가 탄력성 공식을 구했지만, 그 공식대로 푸는 것보다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만약에, 자, A의 수요함수는 지금 여기에서 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그 다음에 B의 수요함수는 요거보다 요 작은 요거예요. 그러면, 자, 볼게요. 1번, A의 수요함수는 가격이 100일 때, 수요의 탄력성이 최대값을 갖는데요. A는 보세요. 요거를 그렸더니, 절평값이 100이고, 둘 다 절평값이 100이겠죠? 그러면, 지금 가격이 100이면 요점이니까 무한대죠. 최대값을 갖죠. 맞고, 2번, A의 수요함수는 가격이 50일 때, 수요의 탄력성은 1이다. 자, 보시면, A가, 여기가 100이죠? 여기가 100이면, 이 P가 만약에 50이면, 여기 중점에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중점이면 1이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1이다. 맞고, B의 수요함수는 가격이 50일 때, 수요의 탄력성이 최대값을 가질까요? 그렇죠? B는 여기 지금 50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최대값 무한대겠네요. 3번, B의 수요함수는 가격이 0일 때, 수요의 탄력성은 최소값 같죠? 왜? 무한대에서 점점점 낮아지니까, 가격이 0일 때, 가격이 0일 때, 이렇게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탄력성이. 마지막 문제, 가격이 25일 때, A의 수요 탄력성에, B의 수요 탄력성보다 크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 가격이, 25일 때, B의 요점에서의 수요 탄력성과, C의, 아니, A의 요점에서의, 수요 탄력성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A를 구하려면,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그죠? 얘, A는 요게 분모고, 요게 분자잖아요. 그러니까, 100에서 25 빼면, 75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25, 아니, 25죠? 그러니까, 요점에서의 수요의 탄력성은 A는, 75분의 25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3분의 1이네요. 3분의 1. 그리고, 자, 이번에는 B를 구하면, B를 구해볼까요? 빨간색으로. B는 어떻게 구하냐면, 분모가 여기고, 분자가 여기죠. 그럼 여기 위에도 20, 50에서 25 빼니까 25고, 밑에도 25겠네요. 그러니까, B는, 25분의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커요? B가 더 크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이렇게 계산, 제가 지금 방금 계산으로 풀었는데, 한번 봐봐요. 이거야말로, 그림만 보고 딱 알아야 돼. 이 그림에서 25에서 선 긋죠? 봐봐요. 분자는 둘 다, 요걸로 똑같아. 근데 분모가 뭐가 커요? A는 분모가 이만큼이고, B의 분모는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큰 A가 더 작은 값을 갖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돼서, B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5번이 틀렸네요. 그죠? 자, 4번, 4번은, 요게, 우리가 8장에서 배운, 호탄력성하고, 그 다음에, 호탄력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운 점탄력성을 서로 합쳐서 낸 종합문제예요. 자, 1번, 녹차 가격이 상승할 때, 홍차 수요량이 증가하면, 두제와의 교차탄력성은 양의 값이 된다. 그러니까, 녹차 가격이 상승했더니, 홍차가 녹차의 수요량을 뺏어갔죠. 대체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차탄력성은 양의 값이 된다. 오케이, 맞고, 2번,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큰 재화를 정상재라고 한다. 정상재 맞죠? 탄력성이 0, 소득탄력성이, 자, 소득탄력성이, 왜 이래? 음, 아, 그렇죠? 자, 소득탄력성이, 요게, 0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보다 크면 정상재였죠? 근데 0보다 작으면 우리가, 열등제라고 그랬잖아요. 열등제. 그리고 요 정상재도 또 뭘로 나눠요?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은, 필수제, 그죠? 그 다음에, 1보다 크면은, 사치제, 요렇게 나눴었죠. 요거, 그 다음에, 어, 세번째, 세번째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한 것이다. 이 지문 볼 때도 잘 봐야 돼요. 요게, 율로 돼 있나? 율로 돼 있죠. 만약에 변화분으로 돼 있으면, 틀린다고 했어요. 변화율 분의, 율이다. 요거. 그 다음에, 4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가격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면,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요게 뭐가 되어야 돼요? 가격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면, 수요곡선은, 직각 쌍곡선의 형태일 것이다. 5번, 대체제가 많은 재화일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맞죠? 요것도 답이 그래서, 4번이에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직선은, 모든, 수요곡선에 의해서, 점탄력성이, 다르다. 직각 쌍곡선은, 모두 같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모자 공식을 기억하시고요. 직선으로 준 문제는, 수요곡선을 직선으로 준 문제는, 그림을 그려서, 모자 공식으로 푸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